희생 희생 마산 출신 가판원 도규는 주낙의 메인 라인을 감아올리며 어획고가 신통치 않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어장에 도착하자마자 어장의 그물을 던진 동명체의 유코는 날이 저물도록 신통한 수확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씨팔 쪽발이 새끼들은 최신 어군탐지기로 팍팍 찍어올리는데 우리는 뭐꼬? 쪽팔리고 자존심 상한다 아이가. 가판 위에 올라와 널뛰게 하고 있는 참치 두 마리를 바라보며 도규는 한심하다는 듯이 연신 혀를 찼다. 희마야 첫술에 배부르나 너 오늘이 며칠인지나 아나? 5월 4일 아닌교 딸자는 와무속? 그렇지. 오늘이 5월 4일 맞제? 우리가 어장에 나온지 며칠이나 지났나? 오늘이 첫날 아닌교? 그래 맞아. 희마야 오늘 조업을 재개했는데 너는 첫 끗발이 개 끗발이란 말도 모리나? 오늘만 살고 내일은 죽을기가. 오늘 못 잡으면 내일 많이 잡으면 안 되겄나? 가판장 창성이 손끝으로 도균의 뒤통수를 찔렀다. 형은요? 내 뒤통수가 동네 북인 줄 아요. 가판장이라고 너무 그러는 거 아니라요. 참말로. 바다에 두 번째에 출항한 형우가 동명 제6호에 승선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나고 있었다. 며칠 전 라스팔마스에 기항했을 때 성이가 보낸 편지를 받은 형우는 성이가 그 사이 성혜원 원장으로 부임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성혜원 원장이 운명했다는 소식을 계절이 바뀐 뒤에야 편지로 접한 형우는 뒤늦게나마 박 원장의 명복을 빌면서 어장으로 향했다. 성이가 혼자 외롭게 순천에 남아있는 것보다는 성혜원에 머무르는 게 조금은 덜 외롭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잘된 일이었다. 아직 어린 연호를 데리고 성혜원 일을 맡아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성이는 이미 세상의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들의 어머니가 되어 있었고 형우는 그런 성이가 자랑스러웠다. 성이는 형우가 항해를 마치고 귀국하면 그때 성혜원을 계속 감당할지 어떨지 다시 의논을 하자고 했다. 귀국을 하려면 아직도 2년 반 정도가 남아있었다. 잘했다 성이야 좋은 일이야. 성이를 생각하며 혼자 중얼거리던 형우는 갑판원 도균과 갑판장 창성을 바라보면서 빙글에 한 번 웃었다. 창성은 도균과 고향 선후배 사이로 낮에는 티격태격 말싸움을 자주 하지만 밤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 침상 한 이불 속에서 끌어안고 자는 다정한 사이였다. 도균은 힘이 장사였고 창성은 한명회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비상한 머리와 통솔력을 갖추고 있었다. 야 일마야 조심해 큰 게 걸렸다 아이가 갑판장 창성이 밧줄이 갑자기 팽팽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도균에게 소리쳤다. 크기는 뭐가 커요 힘도 별로 없구만은 도균은 은근히 자신의 힘을 과시했다. 형우는 본능적으로 메인 라인이 꽂혀있는 파도 위로 눈을 돌렸다. 조금 전까지 물속 깊숙이서 끌려오던 메인 라인이 빠른 속도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었다. 형우는 선원생활이 4년째였지만 메인 라인이 그렇게 속도를 내는 것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대여가 걸려들었다는 것을 육감으로 알 수 있었다. 야 인마 큰 거야 큰 거 갑판장의 외침과 동시에 형우도 두 사람이 있는 쪽으로 뛰어들었다. 형우는 다시 눈길을 돌려 메인 라인을 따라갔다. 사이드 롤러로부터 약 30미터 끝에 라인이 보였고 그 끝에 거대한 물고기가 걸려있었다. 고기의 거대한 머리를 보는 순간 형우는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공포를 느꼈다. 참치낚시는 수심 150미터 이하의 깊은 곳에 주낙이 드리워지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진 양승기를 사용하여 주낙을 끌어올리게 되는데 그 무거운 주낙을 물고 수면 위까지 올라온 고기를 형우는 그날 처음 보았다.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싶을 때였다. 도시아치다! 엄청난 놈이야! 언제 갑판으로 내려왔는지 선장이 소리쳤다. 조심해! 어느새 각자의 자리에서 조업 중이던 선원들이 배전으로 몰려나와 도균과 거대한 샤치의 한판 힘 겨루기를 지켜보며 응원을 보내고 있었다. 주방장 달수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벌써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갑자기 우레와 번개를 동반한 열대성 스콜이 휘몰아쳤다. 30미터쯤에서 몸부림치던 거물 샤치는 거대한 물기둥을 만들며 창끝 같은 주둥이뿔을 치켜들고 바다 위로 치솟았다. 주둥이뿔의 길이가 한길은 넘어 보였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바다의 맹수는 동명체의 유코를 따라오면서 울부짖듯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다. 주먹만한 눈알을 번뜩이면서 나처럼 예리한 두 가닥의 가슴 지느러미를 여덟 팔자 모양으로 펼칠 때마다 마치 잠수함이 물 밑에서 부상할 때처럼 번쩍번쩍 빛이 났다. 포악한 바다의 폭군이 퍼부어되는 공격 앞에서 형우는 공포감에 사로잡혔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웃던 도균도 메인 라인을 감아지고 진땀을 뻘뻘 흘렸다. 정말 대단한 놈이다. 서두르지 말고 조심해. 선장은 다시 한번 가판을 향해 큰 소리로 주의를 주었다. 튼튼한 낚싯바늘에 주둥이가 걸린 거대한 바다의 무법자는 생명을 걸고 몸부림쳤다. 동명체 유코에 끌려오지 않으려고 포효하는 샤치를 잡아 올리려고 선원들은 일전을 치르고 있었다. 요비를 빨리 연결해. 도균은 메인 라인을 풀어주며 큰 소리로 외쳤다. 도균은 어깨 넓이로 벌린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상체를 앞으로 약간 숙인 자세에서 샤치와 대결했다. 길게 뻗어나간 브랜치 라인을 움켜진 도균은 라인 끝에서 눈을 떼지 않으면서 서서히 힘을 풀었다. 그러자 브랜치 라인이 스르르 풀려서 삽시간에 10미터 정도나 풀려나갔다. 샤치가 10미터쯤 도망치자 도균은 풀어주던 브랜치 라인을 정지시킨 뒤 다시 약 20미터를 끌어당겼다. 브랜치 라인을 풀어주었다가 당기고 또 풀어주었다가 당기기를 수없이 반복하는 사이 샤치와 동명 제6호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광경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손에 땀을 쥐던 형우는 문득 성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학교 친구로만 알던 성이에게서 이성을 느꼈을 때 처음에는 그녀가 마치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다. 밤잠을 못 자고 성의 집을 서성이다 돌아오면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가슴을 졸이던 날들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두 사람 사이에 있던 사랑의 끈을 풀었다가 당겼다가 하면서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몰랐다. 브랜치 라인을 풀었다가 다시 당기는 도균의 억센 팔을 보면서 형우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도균은 이제 지쳤는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누군가 교대를 해주었으면 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누구도 선뜻 엄두를 못 냈다. 도균아 힘내 저놈도 지금쯤 힘이 빠졌을 거야. 선원들 틈에 서있던 달수가 외쳤다. 그러나 도균은 오래 버티지 못했다. 브랜치 라인을 쥐고 있던 팔에 격련이 일고 있었다. 한계에 다다른 도균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나왔다. 누구 교대해 줄 사람 없어? 보다 못해 선장이 다급하게 외쳤다. 제가 잡겠습니다. 도균을 지켜보면서 성의를 떠올리던 형우가 성큼 나섰다. 할 수 있겠나? 선장이 큰 소리로 묻는 순간 형우의 귀에는 그 소리가 성의의 목소리와 겹쳐서 들려왔다. 할 수 있겠냐고 외치는 선장의 목소리가 마치 너를 믿을 수 있을까? 하고 묻는 성의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믿어주십시오. 큰 소리로 대답한 형우는 마음속으로 성의에게 나를 믿어 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면서 브랜치 라인을 건네받았다. 밧줄을 잡는 형우의 눈앞에 성의의 벗은 몸이 눈부시게 어른거렸다. 그것은 3년 전 첫 항해를 떠날 때 처음으로 옷을 벗으면서 보여주던 아름답고 황홀한 사랑의 모습이었다. 순간 갑자기 하늘로 날아오른 형우는 바다로 따이빙을 하고 말았다. 두 사람이 교대를 할 때는 안전한 자세에서 몸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형우가 미처 균형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도균이 줄을 놓는 바람에 순식간에 풀려나가는 밧줄의 강한 힘이 형우를 바다 쪽으로 낚아챘던 것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바다로 곤두박질 치던 형우의 눈앞에 성의 얼굴이 잠깐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졌다. 달수는 형우가 공중으로 튀어오르는가 싶더니 발목에 밧줄까지 채에 감긴 바다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고에 선원들은 넋이 나간 얼굴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곧이어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형우의 몸이 배전에 부딪히는 소리였다. 형우가 바다에 빠졌다! 달수는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다. 형우가 빠졌다! 그제서야 선장과 도균, 선원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쳤다. 뒤이어 예비 밧줄이 금속성을 내며 바다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광경이 보였다. 줄을 잡아! 선장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어두운 바다로 줄이 풀려나가는 동안 짙은 안개가 몰려들어 불과 10미터 앞도 분간하기 힘든 지경이 되었다. 가판으로 뛰어든 달수가 밧줄을 잡으려고 허리를 숙였지만 미친년 널 뛰듯 띔박질하는 밧줄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 달수는 몸을 덮쳐 가까스로 밧줄을 잡은 뒤 있는 힘을 다하여 잡아당겼다. 뭐해! 빨리 가서 같이 당겨! 선장이 선원들을 독려했다. 바다의 백전노장인 선장은 뜻밖의 사고 앞에서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허둥대고 있었다. 이항사의 발목이 밧줄에 감겼었지? 선장이 달수에게 외쳤다. 예, 발목에 밧줄이 걸려있는 것을 봤습니다. 밧줄이 무거운가? 형우가 밧줄에 매달려 있는지를 가늠해보기 위해 선장이 물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럼 몇 사람은 계속해서 밧줄을 당기고 나머지 선원들은 각자 흩어져서 바다 위를 살펴봐. 이항사가 떠오르는지 찾아보란 말이야. 선장의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선원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찾아보았지만 형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보이나? 선장이 소리쳤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조명등을 켜, 조명등! 다음 순간 동명 제6호의 조명등이 모두 켜졌다. 갑자기 환해진 조명등의 빗줄기 속에서 소나기마저 기승을 부렸다. 천둥과 번개가 치는 가운데 바다는 거칠게 일렁이고 있었다. 구명대를 꺼내! 선장의 지시를 받은 선원들은 구명대를 꺼내들고 여기저기 배전을 누비고 돌아다녔다. 발견되는 즉시 던져줄 참이었다. 한편 가판장 창성과 도규는 밧줄의 무게를 감지해가며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밧줄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어때? 감이 없어? 네, 아직.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선장은 자꾸 불안해졌다. 살아있다면 지금쯤 물 위에 떠올랐을 텐데 형우는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없었다. 뭐가 달려올라온다! 갑자기 밧줄을 당기던 도균이 소리쳤다. 뭐야? 선장이 달려왔다. 밧줄에 뭐가 달려있습니다. 빨리 끌어올려! 선원들은 있는 힘을 다해 밧줄을 끌어올렸다. 뭔가 이 형사에 장화가 올라옵니다. 뭐? 장화? 선원들이 죽을 둥 살 둥 끌어올린 밧줄에 달려 올라온 것은 형우의 고무장화였다. 그러니까 물속에서 장화가 벗겨졌다는 얘기잖아. 이 형사가 줄에서 떨어져 나간 게 분명해. 빨리 이 형사를 찾아! 소나기에 흠뻑 젖은 선원들이 희몰아치는 비바람 속에서 형우를 찾기 위해 이리뛰고 저리뛰는 사이 낚시를 문 거대한 샤치가 바다 위로 다시 모습을 나타냈다. 샤치는 여전히 밧줄 끝에 매달려 선원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밧줄을 잘라버리고 이 형사를 찾아! 선장이 소리쳤다. 예? 도균은 그의 말에 주춤했다. 그는 대어와의 싸움을 포기하기 싫었던지 선장을 바라보며 외쳤다. 선장님 대어입니다. 대어를 포기하라고예. 지금 대어가 문제야? 망설이는 도균을 선장이 나무랬다. 뭐해? 밧줄을 자르라니까! 결국 도균은 밧줄을 잘랐고 잘려나간 밧줄은 뱀처럼 꿈틀거리며 허공을 날아 바닷속으로 빨려들어갔다. 도균은 조금만 더 버텼으면 사로잡을 수 있었을 대어를 오득허니 바라보았다. 그 엄청난 괴물은 긴 밧줄을 끌고 다니면서 괴로워하다가 결국 죽을 것이 뻔했다. 그때 주방장 달수에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이 형사다! 형우가 무리에 떴다! 어디야? 이쪽입니다! 선미쪽입니다!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곳은 엉뚱하게도 형우가 빠졌던 곳의 반대쪽 좌연이었다. 좌연으로 RPM 급상승! 갑자기 RPM을 올리자 배수류에서 세찬 물을 토해내며 뒤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그 바람에 선원들은 중심을 잃고 비명을 지르며 배전에 나뒹굴었다. 어디야? 저쪽이! 달수는 비명처럼 형우가 떠있는 쪽을 가리켰다. 엔진 정지! 키 중앙! 선장님! 이 형사가 물속에 엎드린 제 꼼짝을 안 합니다. 아무래도! 언제 올라왔는지 기관장이 선장에게 보고 있다. 형우는 사지를 벌리고 큰 대자로 엎드려 파도를 타고 있었다. 이미 숨이 끊어진 듯 물속에 얼굴을 쳐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선원들은 절망했다. 선원들은 휘몰아치는 비바람 속에서 형우를 어떻게 구조해야 좋을지 몰라 우왕좌왕했다. 배에는 비상용 구명대가 있었지만 그것은 배가 침몰할 때나 터뜨리는 군환용이었다. 총각을 다투는 위급 상황에서는 비상용 구명대를 터뜨릴만한 시간이 없었다. 아! 상어다! 상어가 몰려온다! 그때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상어대가 이 양사를 포위하고 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선원들이 미처 보지 못했을 뿐 상어대는 진작부터 형우의 주변을 맴돌면서 공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상어는 선뜻 공격을 하지 않고 기회를 엿보다가 일단 기회를 포착하면 상대가 무엇이든 단번에 물어뜯는 무서운 식성을 가진 동물이었다. 달수는 개인용 구명대를 서둘러 부풀린 다음 밧줄을 달아 형우에게 던졌다. 그러나 의식을 잃은 형우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었다. 이제 누군가 물에 뛰어들어 형우를 끌어올리기 전에는 형우를 구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상어대가 형우의 주위를 맴도는 급박한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선뜻 뛰어들지 못했다. 선장은 조급한 나머지 발을 동동 굴렀다. 끝내 선원 한 사람을 상어 밥으로 내줘야 할지 모른다는 절망감이 엄습했다. 더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더는... 심한 딜레마에 빠진 선장은 비명처럼 외쳤다. 그러나 선장의 권한을 앞세워 선원 중 누구에게 사지로 뛰어들라고 할 수는 없었다. 선장 자신도 두려움에 떨면서 누구를 지목하겠는가. 그때 누군가 배전에 오르는가 싶더니 상어대가 득실거리는 바다를 향해 몸을 날렸다. 누구냐? 그 모습을 보고 선장이 물었다. 주방장 마달수입니다. 뭐? 주방장? 달수와 형우는 3년 남짓 동명체의 유코에서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지낸 사이지만 주방장 달수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바다로 뛰어들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다. 밧줄에 구명대를 매달아 바다에 던져놓고 맨몸으로 죽음의 바다에 뛰어든 달수는 형우가 엎드려 있는 곳으로 헤엄쳐갔다. 사력을 다해 빠른 속도로 형우에게 헤엄쳐가는 달수를 보면서 선원들은 숨을 죽였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맹렬하게 헤엄쳐서 형우에게 다가간 달수는 이미 정신을 잃고 너부러져 있는 형우의 겨드랑이에 구명대를 끼워놓고 줄을 흔들었다. 끌어올리라는 신호였다. 구명대를 당겨! 선장이 외쳤다. 극적으로 형우를 구출했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선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선원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밧줄을 잡아당겼으나 출렁이는 파도 때문에 마음처럼 쉽게 당겨지지 않았다. 선원들이 밧줄을 당기는 사이 선장은 서둘러 또 하나의 밧줄에 구명대를 묶어서 주방장 탈수에게 던지며 소리쳤다. 주방장! 빨리 탈출해! 그런데 형우의 주위를 빙빙 돌며 목표물을 탐색하던 상어대의 행동이 갑자기 민첩해졌다. 상어의 꼬리 지느러미 수가 갑자기 많아지면서 물보라가 심하게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달수야! 위험해! 빨리 서둘러! 형우를 가까스로 끌어올린 선원들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그런데 달수의 행동이 이상했다. 살신 성인하는 마음으로 바다에 뛰어든 달수는 선장이 던져준 구명대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서둘러서 붙잡으면 될 텐데 상어대가 몰려들어 호시탐탐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가운데서도 달수는 유유히 수영을 즐기고 있었다. 마치 상어를 길들이는 조련사와 같은 여유였다. 야 인마 죽고 싶어? 빨리 구명대를 잡아! 보다 못해 선장이 악을 썼다. 그때였다. 고막을 찢을 듯한 처절한 비명이 바다 위에 메아리쳤다. 짧은 비명 소리와 함께 물보라를 일으키며 유유자적하게 수영을 즐기던 달수의 모습도 시야에서 사라졌다. 저 새끼 돼진 거라! 저 뭔데 새끼! 상어 밥이 된 거라! 가판장 창성은 닭똥 같은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울먹였다. 몇 사람은 우선 이항사의 응급조치를 하고 나머지 선원들은 달수가 떠오르는지 계속 지켜봐. 선장의 명령대로 몇몇 선원들이 싸늘하게 식은 형우의 몸을 주무르고 인공호흡을 시키는 동안 나머지 선원들은 핏빛이 번져가는 바다를 응시하고 있었다. 잠시 후 형우가 멎었던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지만 그를 구한 달수의 모습은 다시 볼 수 없었다. 달수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바다를 지켜보던 선원들은 밤을 꼬박 새우고 다음 날에도 혹시나 하며 기다렸지만 달수는 결국 떠오르지 않았다. 밤새 생과 살을 넘나들던 형우는 다음 날 아침에야 온전히 기운을 회복했다. 깨어나서 달수가 자신을 구하고 스스로 상어떼 속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형우는 한동안 말을 잊었다. 선원들은 형우에게 간밤의 상황을 들려주다가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구명대를 붙들 시간과 힘이 남아있었는데도 달수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침통한 표정으로 형우를 바라보았다.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형우는 바다로 곤두박질 치던 순간에 본 성의의 모습을 다시 떠올렸다. 황홀하고 눈부신 성의의 벗은 몸이 떠오르자 형우는 불에 데인 듯 가슴이 화끈거렸다. 바다로 추락하면서 배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서 정신을 잃은 형우는 자신이 바다에 빠졌다는 것도 상어떼가 몰려와 자신의 생명을 위협했다는 것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형우는 하마터면 상어밥이 되었을 자신을 구하려고 바다에 뛰어든 달수가 자기 대신 상어밥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운 한편 당혹스러웠다. 아니 끝내 돌아오지 못한 달수에게 미안했다. 그 뒤 형우는 심한 자책감에 빠져 며칠째 침실에 처박힌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며칠 뒤 선장이 갑판장 창성과 함께 괴로워하는 형우를 찾아왔다. 이항사, 달수 때문에 괴로운 심정 이해한다. 선원들의 안전을 책임진 선장으로서 나 역시 누구보다 가슴 아프게 생각해. 하지만 달수의 실종은 이항사 때문이 아니었어. 나는 달수가 왜 그런 무모한 행동을 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 달수는 충분히 구명대를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힘도 남아있었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달수는 자살한 것 같아. 선장은 달수가 자살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듯 했다. 이항사, 우리 동명체 6호의 선원들은 어느 원형어선의 선원들보다 착하고 의리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달수 때문에 몹시 슬퍼하고 있어. 하지만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 이렇게 선원들이 모두 일손을 놓으면 곤란해. 너와 달수가 얼마나 친했는지 잘 알지만,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해. 이항사, 부탁이야. 네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다른 선원들도 힘을 낼 것 같아. 이제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서 죽은 달수의 몫까지 열심히 일하자, 이항사. 할 수 있겠지? 가판장의 설득에 형호는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자신과 선원들 모두를 위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알겠습니다. 새 주방장이 올 때까지. 내일부터 마달수 선배님을 대신해서 제가 주방일을 보겠습니다. 자네가 주방일을? 예. 선배님을 도우면서 주방일을 많이 배웠어요. 고맙다, 이항사. 선장과 가판장이 돌아간 뒤, 형호는 주방으로 가서 달수의 침실을 살펴보았다. 주방일을 시작하기 전에 달수의 유품을 정리하고 싶었던 것이다. 깔끔하게 정돈된 달수의 침실을 둘러보던 형호는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언제나 흐트러짐 없던 달수의 침실은 새삼스레 정리할 것도 없이 잘 정돈되어 있었다. 형호는 달수의 개인 사물함을 열었다. 어느 가정 주부가 이처럼 일목요연하게 살림을 잘할 수 있으랴 싶을 정도로 사물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 양말, 속내의, 작업복, 외출복들이 어디 하나 흐트러짐 없이 가지런했다. 형호는 차마 달수의 물건에 손을 대기가 힘들었지만 다른 사람이 치우는 것보다는 자신이 치워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선반에 있던 여행용 가방을 내렸다. 가방은 체버 무거웠다. 형호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다. 가방 안에는 책 몇 권과 손때 묻은 일기장들이 들어있었다. 형호는 갑자기 일기장을 읽어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보는 것이 옳지 않은 줄은 알았지만 달수의 평소 생각이 궁금했고 그가 자살한 거라면 일기장에 단서가 있을 것 같아서였다. 형호는 사고 일자와 가장 가까운 일기장을 펼쳐보았다. 일기장은 원양선에 오른 이튿날부터 기록되어 있었다. 매일매일의 선상생활 등을 상세히 기록한 일지에는 그가 사랑했던 여옥에게 보내는 간절한 사연의 편지가 하루도 빠짐없이 적혀있었다. 일기를 읽던 형호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이토록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결국 눈앞이 앞을 가려서 더 이상 읽지 못하고 덮을 때 일기장 갈피에 꽂혀있던 하얀 봉투가 형호의 발밑으로 떨어졌다. 봉투는 봉해져 있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도 받는 사람의 주소나 이름도 없었다. 잠시 망설이던 형호는 밀봉된 편지 봉투를 뜯어 편지지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저는 이것을 유서라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누가 처음 읽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글을 읽어주시는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누군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저는 아마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한 가지만 밝혀두고자 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모두 마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떠한 상황에서 죽더라도 그것은 타의가 아니라 스스로 택한 것이라고 믿어주십시오. 저의 죽음으로 인해 어떠한 오해나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남깁니다. 이 글을 보신 분의 앞날에 무한한 행복과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1973년 11월 15일 새벽 마달수 달수의 유서를 읽고 형호는 넋을 잃은 채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었다. 달수가 자설했다고 하던 선장의 말이 떠올랐다. 일기와 유서를 보아 달수는 이번 항해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형호는 기회가 있으면 서울에 있는 달수의 본가에 전해줘야겠다고 생각하며 달수의 일기장과 사물들을 정리하여 포장했다. 달수는 자신의 계획대로 자살을 실천에 옮긴 게 분명했지만 형호는 자신이 사고를 안 당했다면 달수가 좀 더 살 수도 있었을 거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지워버릴 수 없었다. 달수의 실종 이후 중단했던 조업이 재개되고 형호는 다마타부항에 입항할 때까지 신통치 않은 요리 솜씨로 주방장 노릇을 했다. 동명체의 유코는 동명체의 유코는 한 달 만에 다마타부항에 서둘러 입항하여 닻을 내렸다. 그동안 잡은 고기를 운반석에 적재하고 주방장을 새로 보충하기 위해서 참으로 탈도 많고 가슴 아팠던 항해를 일단락 지은 것이다. 달수의 실종 이후 동명체의 유코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연달아 터졌고 어획량마저 형편없었다. 그러나 항구에 입항하면 가족들의 편지를 받아볼 수 있었던 형호와 선원들의 마음은 조금씩 설레기 시작했다. 다마타부항에 접근한 동명체의 유코가 닻을 내리는 사이 부두 쪽에서 작은 통선 한 척이 다가왔다. 통선에는 부두의 관리자 한 명과 본사 간부들 외에 몇 사람이 더 타고 있었다. 선장은 그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현 전무님 수고들 많았소. 현 전무는 선장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다. 만선을 못해서 면목 없습니다. 사고도 많았고 늘 만선하면 좋겠지만 매번 그럴 수야 있나요? 다음 항차에 잘해보세요. 현 전무는 선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면서 격려했다. 격려했다. 김선장 사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일부러 왔어요.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이영우 씨도 이쪽으로 좀 오게. 선원들을 격려한 현 전무는 선장과 형우를 브릿지로 데려갔다. 그날 현 전무가 동명체의 유코에 오른 것은 직접 마달수 실종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김선장 지난번 본사로 보낸 전문에서 마달수 씨의 실종이 자의에 의한 사고라고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입증할 증거품이 있다고 했는데요. 현 전무는 형사가 사건의 용의자를 심문하듯이 캐물었다. 유서와 일기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 증거품들을 나에게 넘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나하고 같이 온 두 사람을 승선시키세요. 주방장과 이등항해사입니다. 순간 선장과 나란히 브릿지에 서있던 형우는 가슴이 철렁했다. 주방장이 새로 온 것은 이해가 되었지만 이등항해사까지 새로 왔다면 본사에서 달수의 실종을 형우의 과실로 인정하여 어떤 징계를 내린 게 아닌가 싶었던 것이다. 저 주방장 한 사람만 보충해달라고 했는데요. 김선장도 의회라는 듯이 현 전무에게 물었다. 알고 있습니다. 이항사 이영우 씨는 오늘부터 휴가에 들어갑니다. 현 전무는 갈수록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었다. 이영우 씨는 휴가 신청을 한 일이 없는데요. 선장이 다시 물었다. 김선장은 일단 저 선원들을 인수받으세요. 자세한 이야기는 차후에 합시다. 그리고 이영우 씨는 나와 함께 항공편으로 귀국해야 하네. 어서 귀국 준비를 하고 부두로 나오게. 전무는 선장과 형우를 번갈아보면서 지시를 내렸다. 전무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됩니까? 형우는 자신이 왜 갑자기 송환되는지를 알고 싶었다. 말해보게 제가 지금 본국에 송환되는 이유가 혹시 마달수 씨 사고 사고 때문입니까? 아닐세. 자네가 마달수 씨의 사고와 아무 관계도 없다는 것은 본사에서도 보고를 받았어. 이번에는 자네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회사에서 부득이 특별 휴가를 보내는 걸세. 형우는 무슨 말인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자세한 이야기는 가면서 하겠네. 일단 귀국 준비를 해서 선장실 오게. 형우는 영문도 모른 채 침실로 돌아와 간단하게 귀국 준비를 마친 뒤 선장과 현 전무가 기다리는 선장실로 갔다. 형우가 자리에 없을 때 전무에게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형우를 보는 선장의 눈길이 심각했다. 선장의 침울한 표정을 읽은 형우는 자신에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다고 짐작했다. 형우가 귀국 준비를 마치고 오자 전무는 선장과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양사 조심해서 잘 다녀와. 선장은 형우와 악수를 나누며 형우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주었다. 무슨 이유로 본사에서 저를 소환하는지 가보면 알겠죠. 선장님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자네도 몸 조심하게 참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회사에서 이항사를 소환하는 게 아니야. 그 말을 듣자 궁금증이 더해졌다. 회사에서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업 중에 귀국해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선장실을 나온 형우는 선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새내기 선원들은 조업 중에 특별휴가를 받은 형우를 부러워했지만 원양어선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뜻밖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걱정했다. 조업 도중에 선원을 갑자기 귀국시켜서 휴가를 보내는 일은 좀처럼 보기 힘든 경우였기 때문이다. 어쨌든 귀국 사유도 모르는 채 형우는 현 전무와 함께 공항으로 향했고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을 회피하는 현 전무에게서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 불안한 예감에 휩싸여 귀국길에 오른 형우가 밤늦게 회사에 도착했을 때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직원들이 회사에 남아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영우씨 이쪽으로 좀 오십시오. 선원부장은 무슨 말을 할 듯 입을 열었다가는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고 망설였다. 무슨 일이죠? 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선원부장은 탁자 위에 노란색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형우는 급한 마음에 봉투 안에 있는 내용물을 꺼내어 펼쳐보았다. 그것은 회사 앞으로 온 한 통의 전보였다. 수신 동명산업 선원관리과 귀중 발신 사단법인 성혜원 총무 한일설 귀회사 동명제6호 원양어선 2등 항해사 이형우씨의 부인 성혜원 원장 유성희씨가 지난 1974년 5월 4일 18시 25분 사고로 영면하셨음 기회사는 이형우씨에게 위의 사실을 통보하시어 적절한 조치하시기 바람 1974년 5월 4일 20시 형우는 전보의 내용이 얼른 받아들여지지가 않는지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그러고 나서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다는 얼굴로 물었다. 부장님 이 전보에 뭐라고 씌어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 아내가 죽었다는 말입니까? 정말 뭐라고 위로를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한 달 전에도 아내에게서 편지를 받았는데 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고라니 도대체 무슨 사고였습니까? 선원 부장은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다시 뜨더니 말없이 형우를 건너다 보았다. 부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전보가 사실이라면 왜 이제서야 그 때 형우 씨가 바다에 추락하고 마달소시가 실종되었다는 전문을 접수했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난감했습니다. 형우는 선원 부장의 설명을 듣고 나서 전보를 다시 읽어보았다. 전보에는 1974년 5월 4일 18시 25분에 성의가 운명했다고 적혀있었다. 그 시간은 형우가 바다에 빠져서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던 시간과 일치했다. 문득 바다에 곤두박질 칠 때 눈앞에 나타났던 성의 모습이 잠시 전에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다음 순간 어쩌면 그 모습은 성의의 영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쳐갔다. 자신도 모르게 신음을 토해내던 형우는 문득 수만리 떨어진 바다와 육지에서 같은 시간에 두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형우가 성의를 스치듯 본 것처럼 성의도 그 순간 형우를 보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태어날 때는 각자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같은 날 같이 죽자고 했던 언젠가의 약속이 떠올랐다. 성의가 그 약속을 지키려고 자기가 바다에 추락한 그 시간에 의식을 잃은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형우는 아내의 죽음을 전하는 전보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전보를 천천히 내려다보던 형우가 선원 부장에게 전보를 내밀며 말했다. 부장님 여기를 좀 보세요. 5월 4일 18시에 아내가 죽었다는 전보를 5월 4일 20시에 회사로 보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전보를 보냈죠? 두 시간 만에 전보를 보냈다는 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뭐가요? 선원 부장은 형우가 펴보이는 전보를 물끄러미 보다가 고개를 들면서 어리둥절한 얼굴로 바라보았다. 아내가 죽었다는 그 시간에 저도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곧 깨어났어요. 아마 제 아내도 그랬을 거예요. 제 아내는 죽은 게 아니라 저처럼 잠깐 의식을 잃었을 거예요. 잠시 의식을 잃었을 뿐인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전보를 보낸 게 분명해요. 지금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가서 아내를 만나봐야겠어요. 제 아내는 죽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래요. 분명히 의식을 다시 회복했을 거예요. 형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형우씨 비보를 받고 제가 형우씨의 부모님께 바로 연락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른들을 모시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자 진정하시고 일단 성해원 뒷산에 있는 산소를 둘러보는 게 좋겠습니다. 성해원 뒷산에 벌써 묻었다고요? 형우는 털 속 주저앉았다가 이내 일어섰지만 왜 일어섰는지 잊어버린 사람처럼 오두커니 서 있었다. 지금 성해원 가시겠습니까? 예? 어디를 간다고요? 성해원에 가보셔야죠. 예? 부장님이 어딜 가실 데가 있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주 성해원으로 가시자고요. 아 여주요. 가야죠 여수. 아니 여주에 지금 행설수설 하면서 넉넉한 사람처럼 서있던 형우는 회사에서 준비한 차를 타고 여주로 향했다. 형우씨 아버님께서도 지금 여주에 계십니다. 선원부장이 옆에서 무슨 말인가 했지만 형우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꿈인지 생시인지 조차 분별이 안 되었다. 네 오늘 하얀 소망 열다섯 번째 이야기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이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자 이번에 장편 하얀 소망 앞으로 두 번의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orrifi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